아 그런데 실제로 보긴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할 거고 대표로 박혜민 선수가 도와줄 건가 이렇게 언박싱으로 일요 저의 심ired 걸파에서 언박싱 이제 유튜브에서 언박싱 할 수 있는 제가 실버 버튼을 쳐 했는데 실버 버튼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야구 성적으로도 더 잘 해가지고 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과 사랑 다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훈 선생님, 저 지금 버튼에 도착했는데 어떠세요? 이거 맨날 동영상으로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거 봤는데 직접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볼 거라서 좀 기대되고요. 10만 구독자 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구독자분들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인식하겠습니다. 본인이 참여했던 에피소드 있겠지만 아무튼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저는 그래도 캠프에서 했던 보유 속의 외침이 제일 반응도 좋았고 했을 때도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있는데 출근길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모습을 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출근길도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 나온 거요? 저 나온 거요? 출근길 이런 거 저는 이제 뭐 재미보다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다 재밌었지만 이겼을 때 회근길에 팬분들에게 인사도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어서 그게 제일 뜻? 어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옆에 하나 뜯는대요? 테이프나마 뜯어주지 않을까요? 진짜 흔인가? 저희도 처음 봐서 블루 버튼은 진짜 금이에요. 에이. 미국에서 나와. 아 진짜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되게 꼼꼼하네. 이렇게 열어야겠죠? 눈이 좀 뜯어도 돼요? 네. 테이프나마 뜯으면 되거든요. 옆에 보면 편지도 있거든요. 그 흰색 동시화 편지인데 승헌리가 읽으면 되겠지요. 승헌이 미국에 읽도록. 너무... 좀 기네요. 나중에 일가니까. 타라아 누가 어이야? 생각보다 근데 이거 맞아? 근데 이게 뭐하냐? 손길래? 이거 맞아? 맞겠죠? 맞겠죠? 이게 다이어가? 다이어가 천만! 진짜 다이어 줄 거야. 진짜 다이어 줄 거야. 오르몬티비? 집에서 방송을 해야겠다. 실제로 보니까 저것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거짓말 할래? 라이언즈티비 앞으로 더 많은 재미와 더 많은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찍으시는 PD분들이 좀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도 뭐 열심히 찍어야 하지만 팬분들이 경산에 있는 선수들도 좀 궁금해하고 하니까 그런 선수들을 좀 더 찍어주시고 저희 여기 있는 1군 선수들은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추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적 선수는 실버 버튼 10명. 한재복 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 형 막 빨리 빨리 나오네. 오. 선영 님. 선영 리. 선영 리. 케이. 화이. 프로스리. 박 김만. 겉자. 오.. 정국에 1군 데뷔 날 했는데 정국에 못 가 Sen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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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asing잼 님. 1상잼님 맹니님 킹바님 오이오이 제가 오이상이 박진우님 지연님 오대장님 어? 나야? 프로도님 이렇게 총 10명 10명 축하드립니다 제일 좋은 선물이다 다음은 박혜민 선수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유니폼 싸인 유니폼입니다 규민혁 유니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님 축하드립니다 뷰캐널 유니폼 조명재님 자욱이 유니폼 김고인님 아... 아... 하늘 유니폼 김채인님 축하드립니다 탕수 유니폼 뭐야? 날호 나호? 날호 날호 날호님 축하드립니다 호재 유니폼 노순운님 축하드립니다 김민수 유니폼 허경님 축하드립니다 아벨 유니폼 과연 아... 또 승환이 형이네 승환이 형 지군이 많네 허창훈님 축하드립니다 승환이 형 지군이 많아 원석이 형 유니폼 이응이응 오... 반도지 저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배우 형 유니폼 라이온즈팬 오... 축하드립니다 신창민 유니폼 이여진쌤 축하드립니다 승환이 형 유니폼 주구주구주구 과연 뿌링클 먹고싶다 뿌링클님 축하드립니다 백정현 정현이 형 유니폼 피쿨님 축하드립니다 영진이 형 유니폼 박현식님 축하드립니다 성군이 형 유니폼 행님 미은경 축하드립니다 쇠지강 미은경 축하드립니다 오재일 잭슨님 축하드립니다 흑 혜인아 너 40명인데 이거 언제할래 온세인 송병인 민호영 신또배기 축하드립니다 이승양 좌승양 축하드립니다 최채흥 김민정님 축하드립니다 현진이형 유니콤 베일시진님 축하드립니다 이성안님 축하드립니다 피렐라 파이킹 남한동님 축하드립니다 이성민 이구르고몰락님 축하드립니다 영어 약해요 축하드립니다 장표희쭈님 이지몬디 시엘님 축하드립니다 송준석 마지막 유니폼 시엘이 송준석 2번 된거 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사랑하는거죠 축하드립니다 유니폼 수엘이 송준석 파산로는 이제 미팅이 있어서 부서 빠지고 비팅하러 가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뽁뽁이 터뜨리시고 이거 원래 다 좋아하잖아요 이거 어릴 때부터 그냥 마스 펴트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사인펜트 추천 유채님 삼성라이언즈 드디어 10만이군요 10만 정말 축하드리고 올시즌 한국시리즈 꼭 갔으면 좋겠고 뜨거운 땡볕 밑에서 언제나 수고하시는 선수님 구단 스태프 코치님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노로토드 라이언즈 팬이라는 자부심에 오늘도 힘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천영님 이천영님 3팬입니다 올해 삼성 우승 가자 사인펜트도 나한테 가자 오우 축하드립니다. 이관영님 마지막 오우 옹영 세븐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원팀 조수까지 40명초 채워지다 이제 끝났죠. 네 네 네, 귀엽고 생일해 이쪽으로 이 그림은 약간 롤한 느낌 들었어요? 가방 가겠습니다 그레이스님 부니보미 리바니 부니보미 리바니 얌얌님 준호님 태은님 축하드립니다 이응이응이응님 한국실 가자 내일 올해 갈 겁니다 오리요정님 축하합니다 남경훈님 축하드립니다 국대오승환님 김유성님 축하드립니다 서채동님 축하드립니다 SOOK님 진수진님 축하드립니다 지오니님 축하드립니다 WEBB님 축하드립니다 정나연님 축하드립니다 고정옥님 축하드립니다 송윤이님 홍성빈님 잼민이님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지찬이 아니에요? 지찬 미안해 이선민님 PD님까지 최고래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김건우님 축하드립니다 응콩님 은영님 김슬기님 축하드립니다 혜림님 축하드립니다 최일두님 축하드립니다 민똥님 축하드립니다 냠냠쩍쩍쩍님 축하드립니다 이경승님 나윤님 나윤님 이민호님 나미님 축하드립니다 어이구여 박하님 테디푸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킹님 하킹님 선미님 페따블 펜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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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쇠가果 펜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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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낭 cific Tokyo 엥 나 영화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맨날 유튜버들 자랑하는 거 봤는데 호 하셔야죠 나 하면 채영입니다. 안 돼. 안 돼. 찍었어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닦아내면 돼요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찍어도 돼요. 닦아내면 돼요. 안 돼 지금 찍었어. 뱉 slammed 여기 sabia 안 돼. 난 아니면 немного 찍었어. 뱉GAN сами 너 Because I'm low need you. 더 배라